안녕하세요. 키즈타임 자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귀엽고, 아주 새로운 유에스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New Car Design. 뭔가 장난감 자동차 같은 느낌인데, 실제 상용화가 곧 된다고 하네요. Elio Motors is one step closer to introducing its eye-catching car. That's right. 정말 eye-catching car네요. 눈길을 확 사로잡는 그런 이 자동차를 소개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Elio Motors 4측에서 이제 곧 출시를 합니다. 라는 거죠. The eagerly anticipated P-5 vehicle is about to go into crash testing. 자, 열렬하게 지금 기대, 한 몸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일명 P-5 vehicle인데요. 모델인데요. 이제 be about to, 막 뭐 뭐 하려고 하다라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crash testing이라고 해서 차량 충돌, 그런 테스팅도 거쳐야 되겠죠. 그걸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This is the final stop. 이 crash testing이 뭐냐면, 마지막 최종 점검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Before sales of the auto begin to the public. 자, auto, 그쵸. 그 대중들에게 이제 실제로 이런 차가 있습니다 자체가 아니라, 실제 대중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 전, 최종 단계가 바로 crash testing이라고 하네요. In addition to its unique three wheel design, an awesome fuel economy. 자, 일단은 장점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가 되겠죠. 자, 먼저는 되게 독특한 외모죠. 바퀴가 세 개라고 합니다. 바퀴 세 개의 아주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아주 대단한 멋진 fuel economy. 연료의 어떤 경제력, 그쵸. 그니까 연비가 좋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러한 것에 뿐만 아니라, the price, 이런 것도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면 금상첨화겠죠. 단, $6,800가 됩니다. $6,800. 6,800니까 우리 단으로 700만원 후반대라고 하네요. In case you are interested, 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The car seats two. 자, 이 자세한 차량을 대결해 보면, 자석은 두 자리구요. 세 바퀴니까. 그쵸.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It will be loaded with comfort features such as air conditioning and airbags. 이거는 좀 기본이 아닐까 싶긴 한데, air conditioning과 또 그 에어컨과 에어백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한번 상용화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 치고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A부터 볼까요? 이것은 자동차 판매가 대중에게 시작되기 전 최종 단계입니다.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파이널 스텝이 바로 크래쉬다스틱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최종 단계입니다. 뭐 뭐 하기 전 이렇게 가야 되겠죠. So, this is the final step before sales of the auto begin to the public. 이렇게 되겠네요. 넘버 B. 자, 일리어 모델스는 눈길을 끄는 차를, 아이 캐칭 차를 소개하는데, 한 단계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One step closer 라고 했고요. 이 투는 전치자이기 때문에 뒷다 동사에 ing를 써줘야 되겠죠. 아이 캐칭 car. 우리의 눈길을 확 끌어잡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볼까요? awesome, car, comfort, and unique 가 되겠습니다. The cars, 어떠한 특징이 start to make sense 뭘까요? 아,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과 재질들이 start to make sense. 이제는 뭔가 말이 되게 시작하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버 B. He is in. 자, 여기에 일종의 조금, 네, 그런 저기가 힌트가 있는데요. awesome dog, not afraid of anything. 이 개, 강아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는 정말 멋진 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